큐렉소 올려주셨습니다. 매수가는 17,600원, 비중은 2%를 매수하셨네요. 욕심내서 물타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단을 조금 낮췄다고 처음에 굉장히 많이 쫓아가셨나 봅니다. 근데 2%시면 처음에 1%를 매수하셨던가요? 이거 혹시 20%가 아니라 2%가 맞는 거라면요. 2%가 맞는 거라면 이거는 지금 이 로봇 쪽도 그렇고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 이런 쪽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. 큐렉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날 보시게 되면 이날 음선이 커다랗게 나던 날 목요일이죠. 이때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. 한 115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는 연기금 쪽에서 한 11만 5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더라고요. 아마 최근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산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있었어요.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재편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이 큐렉소 같은 종목도 일정 부분은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장기를 좀 들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. 만약에 20%라면 더 사면 안 됩니다. 근데 지금 올려주신 대로 2%이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. 자,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, 조정받는 구간들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그렇게 하세요. 일단 뭐 여기 보셨다가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만약에 이쪽 근처 정도가 되겠죠. 뭐 15,000원 아래 구간 정도까지 이게 빠지게 되면요. 2% 더 사시면 됩니다. 2% 더 매수하시면 4%가 되잖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유하시다가 만약에 또 이 전저점 근처까지 밀린다. 그게 13,000원 근처입니다. 그렇게 되면 거기서 4%를 추가 매수를 하세요. 그래봤자 8%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매수,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요. 비중 한 10% 정도까지는 채우시고요. 이거는 그냥 계좌를 좀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빼놓으시고요. 쳐다보지 마세요. 쳐다보지 마시면 않고 그냥 있다 보면요. 큐렉스 같은 종목도 나중에 올해에도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.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 관절 수술 로봇 이쪽이 이런 거를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올해 미국하고 유럽 쪽이 허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돼서 잘 진행된다라면 꽤 큰 상승도 가능할 겁니다.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가격대 그거 참고하셔서 조금 더 사고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가서 나중에 시세가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상태에서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다음.